저는 지금 스타인웨이 스피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초동에 있는 코스모스 아키사에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는 지금 코스모스 아키사의 스타인웨이 홀인데요 제가 스타인웨이 스피리오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긴 콘서트 피아노일 겁니다 가격은 2억 6천 9백만원 이제 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딱 30대 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제가 연주할 스타인웨이 스피리오입니다 스피리오기 멜론 아멘